안녕하세요. 오늘은 박강수님의 마지막 편지 전주와 간주 설명을 드릴거에요. 며칠 전부터 제 구독자 군맨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해 오셨는데 저도 뭐 아직 완벽하지도 않고 일단 인터넷에서 악보를 뽑아서 연습하다 보니까 이 같은 노래에도 다른 악보들이 많더라구요.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악보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치는게 정답이 아니니까 다른 분들 치는 것도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주법으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저는 에이마이나로 삼카포에서 치는거에요. 첫 마디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게 멜로디가 미 도 레 미 미래 시 도 레 도 시 도 레 미 파 미 레 도 도 시 이렇게 가구요. 첫 마디 에이마이나로 삼카포에서 미 오일 도 사 삼 도 레 도 레 이렇게 첫 마디는 그렇게 되요. 오일 도 사 삼 시 도 삼 도 레 그래 그리고 C코드가서 미, 미 5일 동, 4, 3, 미 5일 동, 4, 3, 미 미, 미, 미 그 다음에 Dm, 레 사이 동시 레 레 사이 동, 3, 미, C도 그 다음에 C도 해머링으로 C도 그 두 마들이 연결해보면 미 미, 4, 3, C도 도, 렙 미, 미, 미 C도 그 다음에 G코드 잡고 레, 도, C 그러니까 6이 동시 요 레 를 쳐야돼서 3끼로 2번 주 누르고 6이 동, 4, 3 동, 4, 3 도, C는 풀링 오프해서 도, C 밑으로 끌어주시면 돼요 도, C 도, C 그 다음에 C코드 도, 오이 동시 도, 레 그 다음에 오이 동, 4, 4, 4, 미 이렇게 고 한마디 G에서부터 연결해보면 네, 6이 동시 네, 사, 산 도, C 도, C 그 다음에 C코드 오이 동, 4 오이 동, 4, 4, 4, 미 미, 1번 주 이, 일, 네, 미 그 다음에 D마에나에서 파, 미, 레, 도 가거든요 그러면 파, 1번 주 차에서 사일 동시 사일 파, 그 다음에 검지를 떼고 미, 2번 레, 도 파, 미, 레, 도 그 다음에 C코드 잡고 도 5번, 2번 5, 2, 동, 3, 도 2, 세븐에 C 여기 C를 쳐야 돼서 6번, 2번 이렇게 치고 노래를 들어간 거군요 그래서 천천히 연결해보면 미 미, 사, 삼, 시 도, 레, 미 미 미 미 레 시 도 레 도 시 도 레 미 바 미 레 도 시 노래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노래 부분은 기본 아르페지오 코드사항으로 잡고 A-는 5, 3, 2, 3, 1, 3, 2, 3 G코드는 6, 3, 2, 3, 1, 3, 2, 3 C코드는 5번 5, 3, 2, 3, 1, 3, 2, 3 이렇게 해서 노래는 그냥 부르시면 돼요